여기서 데뷔하는 게 제 인생의 끝이란 생각으로 달리고 있기 때문에 정말 독하게 할 거고 빨리 보여드리고 싶어요. 와, 이 친구는 4년이 넘었어. 경력이 가장 오래된 것 같은데요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솔직히 어떤 지원자보다도 제가 제일 간절하지 않을까. 데뷔를 하기 전까지는 경쟁자라고 생각합니다. 첫 번째 지원자는 무대로 이동하세요. 어떻게 해야 되지? 우린 첫 번째로 할까? 갈래요? 나갈래요? 근데 빨리 맞을까? 진짜 떨립니다. 최세훈이에요. 아, 어떡해. 나도 떨리는데. 안녕하세요. 세훈입니다. 22살이고 특기는 중국어, 영어, 작곡, 작사입니다. 감사합니다. 첫 주자에서 마이너스 되는 게 좀 있어요. 본인의 실력이 드러나니까. 근데 첫 순서가 유리할 수도 있어요. 기준이 안 정해져 있으니까. 아, 그거 말 된다. 무대를 시작합니다. 스탠바이. 스탠바이. 우리가 평가하는 거잖아요. 진짜 집중해가지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You're welcome. I'm sorry. It's the one. You're welcome. 앤도의 한숨 그로니가 부리는 내 이름 모든 내 거침에 아름다워져 새로 피어라 군돈을 원 스피터트 비밀 이스라엘 거 해결할 수 없더러야겠어 지금 약간 모든 근육들이 얼어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런 제가 제가 좀 많이 아쉬워요 영원할 수 있게 I want it, I want it I want it